오늘은 6천돈가스 완성의 돈가스 맛집을 한번 가봤는데요 한번 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은 6천돈가스의 전경이고요 양식당 꼬룩이기도 합니다 되게 고급스러운 전등이 너무 멋있죠 그리고 푹신한 소파와 체어로 테이블이 깔끔합니다 여기는 셀프바고요 셀프바에 보시면 셀프로 음식을 가져갈 수도 있고 손님들이 꽤 많이 왔다 가셨어요 주말에 배달도 많고 되게 바쁘신 걸로 보여서 역시나 맛집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파스타가 나왔고요 까르보나라 파스타 굉장히 맛있죠 이것은 돈가스 등심돈가스랑 굉장히 맛있는 돈가스 가격도 저렴하고 착하고 2개를 먹어도 2만원이 넘지 않아요 이렇게 됩니다 한번 잘라야 되는데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자르죠 맛이 먹어봤는데 굉장히 깔끔하고 또 좋았습니다 잘라봅니다 슥슥슥슥 멋있죠 그리고 멋있는 육질 굿이죠 항상 여기서 쭈욱 잘라봅니다 쑥 잘랐구요 마스크를 벗고 먹어봅니다 와 굉장히 맛있었어요 약간 달콤하면서도 맛있는 맛입니다 맛있었구요 까르보나라도 한번 먹어보도록 합니다 까르보나라를 짓고 있습니다 웃음이 절로 나는 맛입니다 한번 먹어보죠 이렇게 맛있을 수가 꼭 한번 와서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육천돈가스였구요 한비티비였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신청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